어릴 적에 엄마가 들려준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옳고 그른 것도 선택할 정답도 다 분명했었잖아 알려줘 대체 뭐가 맞는지 말해줘 언제 쉬워지는지 어른이 되어 나온 세상은 그런 이야기 속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잔인한 걸 왜 말 안 해준 거야 알려줘 대체 뭐가 맞는지 말해줘 언제 쉬워지는지 그저 난 오른길로 가려하는데 그게 왜 그 사람을 아프게 해야 해 제발 날 도와줘 지금 어떻게 할지 알려줘 왜 이렇게 힘든지 말해줘 이게 맞는 거라고 오 나 이제 나도 이 세상만큼 복잡해졌어 감사합니다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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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텔 이제 detective 엥텔 이선 인cope 이쁠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